이런 사람이 있었어요? 양말 큰 건 아니라 그거까지 하세요? 이렇게 해서 좀 티가 나지 않나요? 네 나의 렉도를 써요 준비가 중요한데 저어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야구 시구는 몇 번 해봤는데 사실 축구 시축은 처음이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냥 시축을 명 받았다는 영상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더니 독수리 슛 부탁하겠다고 짧게 답이 왔어요 시축 사상 최고의 최고 높이로 한번 차려고 준비 중입니다 풀 장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이건 아마 생각 못 하셨죠 무릎 보호대까지 축구화를 끝매는 거 거기서 이제 성경석 TV가 시작됩니다 FC 서울의 승리를 위하여 SK 서울의 승리를 위하여 시킬을 위하여 신고싶은 서울의 승리를 위하여 성경석 수명석 수명석 소.. 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